안녕하세요. 다산의 지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플라스 변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플라스 변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려우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보시다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실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기공학과를 나왔지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회로 해석하는 것만 한 학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한 시간, 한 시간도 아까워요. 10분도, 10분도 좀 과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눈으로만 보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보이실 수가 있겠고 그런 분들은 이 부문 내용 필요 없이 뒤에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게 되면 기사,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이 라플라스 변환 문제는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로는 이렇게 복잡한 시간 함수나 주파수 함수를 간단한 함수로 변화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과도현상 분석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기적인 현상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을 딱 켰을 때 완전히 짠 하고 형광등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단계들을 거칠 때 시간만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 중심의 함수를 다른 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사실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과도해석할 때는 또 라플라스 변환을 알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쉬운 문제들로 접근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런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몇 가지 그냥 테크닉 정도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런 테크닉적을 것을 요구할 때 그냥 기본사항 정도만 알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FT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되어 있죠. L을 이렇게 멋있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라플라스 변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건 뭐냐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를 이 ST를 곱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FT가 아니라 이런 바로 다른 함수 F하고 S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다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 함수부터 우리가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이제 이걸 인디셜 함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T, T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값이 변하는 거예요. U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 과정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아예 제가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U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함수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 1 맞아요. 그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1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숫자가 1인 거예요. 출력이 1인 경우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자 이 중간 과정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적분해야 되거든요. 자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 나오냐? 이거 S분의 1이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 1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뭐가 된다? S분의 1이 된다. 다음은 단위 인펄스 함수입니다. 인펄스 함수는 이렇게 펄스가 순간적으로 잠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펄스 함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읽을 때는 우리가 델타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델타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1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1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 델타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단위 경사 함수 우리가 이렇게 T라고 쓰게 되었는데요. 단위 경사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1 정비례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때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 바로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이 됩니다. 앞에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됐죠? 1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델타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이 됐었고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제곱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 어떤 숫자예요? 그냥 K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뭐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숫자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수 K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에서 아까 1이 S분의 1이 된 이유는 이 1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게 되면 S분의 1이 된 거죠. 다음에는 시간함수 T의 N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요. 여기 S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팩토리얼 느낌표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3부터 1까지 자연수를 모두 다 곱하는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이게 6이 되는 거죠. 만약에 4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4 3 12 24 이렇게 되겠네요. 5 팩토리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부터 쭉 곱하는 거죠. 어떻게? 1까지요. 여기서는 지금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느낌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데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T의 3제곱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 볼게요. 이렇게 T의 3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요. 그러면 일단 S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S 하고요. 자 N이 지금 3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면 4가 되는 거죠. 3 플러스 1 분의 N 팩토리얼 N이 지금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S의 4제곱 분의 3 팩토리얼은 얼마냐면 6이에요. 그러니까 S의 4제곱 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6 팩토리얼 7 팩토리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물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지수 감세 함수입니다. 자, 지수 감세 함수 지수 감세 함수는 요렇게 자, 만약에 익스포네셜 플러스 마이너스 A T가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요런 과정 거치게 되면 이제 S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분의 1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3T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A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하고 여기 지금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이잖아요.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3이니까 3 분의 1 요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3 분의 1 놓을 수 있죠. 다음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여러분 이 과정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렇게 그냥 제가 요렇게 지울게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인 오메가 T일 때는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일 때는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인일 때는 요렇게가 같은 거고요. 코사인일 때는 이렇게가 서로 같게 되죠.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라플라스 변환의 재정리인데 라플라스 변환의 재정리는 어쨌든 결국에는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에서 시간 추위 정리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A에서 B를 빼게 되면은 요만큼 어떤 인펄스 함수만 남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 F T에서 A를 뺀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또 시간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T에서 A를 뺀 것에서 T에서 B를 뺀 것 그러니까 T에서 A를 뺀 것 요만큼에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만 남게 되죠. 자, 그런 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해석한다면 자, 이렇게 변화돼서 마지막에 결과 값은 요렇게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기능장에서는 별로 이런 시간 추이 정리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갖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 복소 추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관심 있게 갖고 있죠. 자, 여기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씩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Ft라는 시간의 함수에다가 Exponential Plus Minus At를 곱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를 가지고 몇 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T하고 Exponential Minus At를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A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현재 A잖아요. 이 마이너스 A인데 요것이 S하고 플러스 A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요 T만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T만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일단 S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S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S에 들어갈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어떻게 되냐? S하고 마이너스 A였으니까 플러스 A가 됩니다. 라고 넣게 되면은 그럼 이제 S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S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결국에는 이 결과값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것도 보게 되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Sine Omega T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At를 곱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Sine Omega T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하고 Sine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과 같은 이 오메가와 같은 것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S는 어떻게 됩니까? S는 Exponential Minus At니까 S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이 값은 그래서 S에다가 이제 요 S에다가 여기 S 플러스 A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결과값은 이렇게 되죠.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Exponential At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코사인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코사인은 S고요. 자 이때 S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부호가 빠져있지만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Exponential 플러스 At라고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At니까 이제 마이너스 At로 바꿔서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S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S제곱 대신에 S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분의 여기 S 대신에 또 S 마이너스 A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소 추위 정리를 조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복소 미분 정리는 자 그렇게 지금 제가 여기 기능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 미분 정리도 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 적분 정리가 있는데요. 자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냥 한 번 눈으로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실 적분 정리에서는요. 이렇게 dt분의 d라고 하는 것을 S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dt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는 것을 S분의 1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함수를 자 fs로 놓고 다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수는 S분의 k로 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주 복잡한 이런 적분식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무엇이냐면 RLC 회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RLC 회로가 직렬 회로가 있다고 한 번 해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하고 이렇게 T라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니까요. 여기 RLC가 있게 되면 자 이때 이 공급한 전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급한 전압은 우리가 이 볼트인데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도대체 몇 암페아가 되느냐. 근데 흐르는 전류는 RLC의 값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흘렀다 조금 적게 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직류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교류에서는 조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적게 흘릴 수도 있고 이 RLC의 값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자체만 가지고 이제 식으로 전개하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전체 전압은 자 우리가 앞에 키리우프의 제2법칙 했었죠. 여기 양쪽에 공급하는 전압은 각 전압, 각 저항에서의 전압강화의 합과 같게 되죠. 이 R 양쪽에서의 전압강화는 얼만큼이 되겠습니까? 그럼 IT에다가 R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R하고 I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 양쪽에 걸리는 거는요. 여기는 IT에다가 DT분의 D 해서 이 L값을 미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전압을 축적하기 때문에 다 적분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하게 되면 R, I, T에 대한 것 그러니까 R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L, DT분의 D L에 걸리는 전압을 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C분의 1 이 C에 걸리는 전류를 적분한 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전체 공급한 전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석, 회로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적분, 저기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T,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다른 함수로 바꾸게 되고 R, IT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냥 대문자로 IS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L, DT분의 T DT분의 T는 아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인데 어떻게 바꾼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S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L, S, 그 다음에 IS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적분하는 것은 바꾸면은 S분의 1이 됐었죠? 그러면 C분의 1에다가 S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CS분의 1하고 IS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만 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를 가지고 전류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자, ES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이제 C C를 이제 곱해볼까요? 아, CS를 곱해야 되겠네요. CS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음에는 R, C, S 플러스 CS 되게 되면은 L하고 C제곱 S 플러스 1분의 E, S에다가 여기 CS를 이렇게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무엇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쫙 정리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같게 되죠. 자,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과도 현상 중에서 이 전류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간에 어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실적분 정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식에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들만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여기서 적분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기능장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다양한 예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들을 한 번 풀어보시죠.